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,4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.9%나 증가했습니다. 시도별로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세종이 18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4배, 강원 256억 원에서 567억 원으로 2.2배, 충북이 175억 원에서 341억 원으로 94.8% 증가하면서 충북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.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입니다.